우리 신앙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죄인이고 죄인인 자신의 능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그러한 자각이 있을 때 비로소 구원자를 찾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 이신칭이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이 말씀의 근거를 이 아브라함에게서 찾아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이 이신칭이는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그러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왜 하필 이 아브라함을 그의 증거의 인물로 내세우는지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먼저 이 아브라함이 기록되어 있는 창세기는 성경 66권 중에서 첫 번째 책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처음 시작하는 시조입니다 바울이 성경 첫 번째인 이 창세기에 그리고 이스라엘의 시조인 이 아브라함에게서 그것을 찾았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이신칭이에 대한 근거가 성경 어디선가 그냥 툭 튀어나온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나오는 말씀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1절에서 8절은 아브라함은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의인이 되었는데 그가 그의 행위로 된 것이라면 어떠한 자랑이 있겠지만 그가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면서 행위는 하나도 없었다는 그러한 말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행위는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라는 그러한 것으로 또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은 헤브론에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삶을 살았고 또 조카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도 했습니다 어떠한 선한 행위는 구원을 이루는 그러한 조건은 아니지만 구원을 받은 자로서 마땅히 살아가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의 마땅한 또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구원받은 자로서의 당연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의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3전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로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은 자랑거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았다면 믿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던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먼저 부르셨습니다 우상을 섬기던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나섰다면 어떠한 자랑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조차 자랑거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아브라함은 구체적인 행동을 보였습니다 그것은 하란을 떠나서 하나님이 가라 라는 곳으로 향한 것입니다 하란은 상당히 문화 상업적인 도시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런데 어디로 가야 할지 잘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땅은 어떠한 곳인지를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을 믿고 그 하란을 떠났습니다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행동은 은혜 때문에 드러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행위나 어떠한 나의 믿음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먼저 나를 부르시고 나를 택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은 그 믿음은 반드시 행함을 수반한다는 생각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어떠한 행함을 자랑하지 말고 했지 이 믿음이 행함을 수반한다는 그러한 말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믿음을 통하여서 또한 그의 삶 속에서 믿음에 합당한 그러한 행함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그의 어떠한 행동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한 것임을 바울은 설명한 후에 바울은 다윗의 시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다윗 때문에 한 가정이 송두리째 깨져버렸습니다 그의 죄질로 보면 그는 죽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회개하고 그의 삶을 완전히 방향을 바꿨을 때 그는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6절과 8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여계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일한 것이 없이 즉 자신의 어떠한 행위로 의롭다 여김을 받지 않은 자에게 복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어떠한 것을 행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그 모든 죄를 사해해 주시니 그것이 얼마나 복된 인간인가라는 것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국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를 선택하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았음을 기억하며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이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서 선택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이어지는 9절에서 12절에서는 아브라함은 한례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임한 은총을 믿음으로 얻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로 내려온 은총은 아브라함이 어떠한 상태였을 때 주어졌는가라는 것입니다 바로 할레시였는가? 이 무할레시였는가? 즉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을 때였을가 아니면 그 뜻을 알지 못했을 때 주어졌는가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무할레시에 하나님의 은총이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한례를 받은 것은 99세였을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는 아브라함이 75세 때 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즉 한례받기 24년 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뜻대로 사는 자들에게만 주어진다면 아브라함은 절대로 받을 수 없는 은혜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총은 어떤 인간의 공로나 노력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그가 할레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레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은친 것이니 이는 무할레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형편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아브라함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에 앞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겠다라는 결단으로 그 믿음의 증표로 할레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겨주셨으니 의로운 존재로 살겠다라는 그러한 결단인 것입니다 이어지는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할레자의 조상이 죄었나니 곧 할레를 받은 자에게 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레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체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레만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러나 할레는 은혜의 결과이지 은혜의 조건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할레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생각을 하고 자신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할레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나의 어떠한 잘남도 나의 어떠한 능력도 나의 어떠한 조건 때문에 주어진 은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택하심에 따른 은혜를 우리는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또한 생명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의 감사함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누구를 바라보며 누구를 위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는 분명히 기억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값진 은혜를 값없이 받은 삶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우리는 그냥 값없는 것으로 내 인생을 채우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값진 것으로 내 인생을 채워가면서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의 말씀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값없는 은혜를 받은 자로서 마땅히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한 그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기하고 폭된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추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값진 인생을 살아감으로 값진 은혜를 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부끄럽지 않은 날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